여러분은 대안에 따라하면 누가 생각나입니까? 성가인! 맞습니다.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옐리스타 다나카가 꼭 이기고 싶은 슈퍼스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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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가인 상크 되세요! 소리질러! 이 구역의 노래왕 나와라! 큐큐큐! 큐큐큐! 네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산두시민 여러분, 성가인이요라! 네, 감사합니다. 귀한 발가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? 네! 감사합니다. 가인이가 여기 왔으니까 노래 한 곡 하고 갈게요! 소리질러! 상대방와 함께이 한 마을 지동방 변함없이 잘 있는 그녀 모란 봉강을 잃대한 네 문명이 그리꾸나 철조망이 강으로 막혀 다시 마흔 날 그때까지 한마음 솜씨를 물어야 한마는 대동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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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병로야 펫노래가 그리꾸나 귀에 익은 수신벌을 다시 한번 불러본다 편지 한장 저랄길 이가 아직도 없을수냐 아 썼다가 지저버린 한마른 대동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가인상 대안의 딸답게 무대 매너 정말 최고였습니다 성가인상 그 버스킹에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십시오 무대 매너 같은 거 그냥 즉흥으로 하는 거죠 뭘 배우려고 하시네 아 프린스타일러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는 걸 하는 거구나 그럼요 자 그럼 오늘 분위기 눈맛 눈맛 눈맛